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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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변신하지 않았다면 더 착하게 살도록. 귀엽게 변신하지 않았다면 착하게 살려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궁금한 건데요. 이어서 3선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3선 저지에 대한 각오 밝혀지시죠. 3선이 먼저 나오시나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길레언 후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3선 해도 된다름? 대신 나도 한자리 달름? 주식? 만약에 된다면? 엄지 쳐. 그렇게 또 동행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혜리모 손님 만나봤습니다. 여기 마스터트 분이 오셨는데 가장 잘생겼다. 5명 중에서 누구 생각하세요? 가장 잘생긴 거. 하나, 둘, 셋. 솔직히 잘생긴 거는 잘생긴 거는? 아길레언. 아길레언. 최선의 효과로 똑똑했다니까요. 자신있다. 헬로고님 그러면. 헬로고님 잘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뭐해를? 뭐해를? 한번만 더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아까, 아까 막 고개 흔드는 거 엄청 뛰어들어. 그러니까요. 이거요. 이거. 이거. 아이고, 저거 이러면. 아이고, 저거 이러면. 아이고, 저거 이러면. 우정표표가. 우정표표표. 우정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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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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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석군에 들어가지 못하면 튀김기에 뛰어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뉴티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